황의조 땜만! 지금부터 우리가 의조 선수가 인스타에 한 3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. 보로도 이적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3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거의 보로도의 명소 같아 보여서 우리가 또 황의조의 한번 발자취를 보로도에서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보자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찍었던 그 사진의 스팟과 우리가 당연히 비율도 다르고 비주얼도 다르지만 저희가 이제 R팀과 혁혜가 대결을 펼치는 구도로 그래서 제일 빨리 단톡방에 동일한 곳에 동일한 포즈로 우리의 사진을 먼저 올리는 팀이 승자 전 자신 있습니다 말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뭐 보로도라는 건 나왔지만 정확한 스팟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찾아다녀야 할 수가 없어요 지는 팀은 이기는 팀에게 감차! 히프 감차! 나 맞았는데 한번 황의조 감차 히프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시다 황의조 탬문 황의조 탬문 형은 일로 출발 가자 본 영상은 프랑스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프랑스 관광청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공식 지정 여행사인 세중 여행사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그래 야 일단은 인스타 사진을 보자 아 여기 여기는 이제 흔작의 보르도야 왼쪽 상단에 카페가 있고 타박이 있고 타박을 검색해서 가야겠다 아 타박을 검색해볼까? 오케이 오케이 타박을 검색해 두 번째 사진은 일단 파크야 아 세 번째 사진 먼저 찾아볼까? 가게 이름 있다 가게 이름 구글맵이라고 해서 라.. 라텔리에 두 소르슬 오케이 라텔리에 두 소르슬 찾아볼게 구글에 저기 참고로 여기 솔디가 지리아빠라서 아이씨 빨리 해야 돼 550m 거기 아닐 수도 있어 3분 3분 260m 직진만 하면 돼 저 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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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? 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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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의 명소니까 또 ZARA도 있고 ZARA 망고도 있고 아주 좋네 일단 ZARA에서 우리 유피디 옷 하나 사자 네 돈으로 너무 여유 있는데 네 돈으로 라텔리에 두 소르슬 약간 쇼핑하는 데인 것 같은데 왼쪽에 라텔리에 두 소르슬 라텔리에 두 소르슬 이라는 가게가 간판을 봤어요 그래서 그 간판을 찍고 한번 가보는 건데 어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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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요거요 요간판 저기있지 저기있다 찾았다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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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이제 타박 방에 그치 야 애들 못들 애들 못들 들어왔다 ㅎ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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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네 야 하자 쪽에 놨다 빨리 빨리 나 핸드폰에 아아 씨 여기서 이제 이게 타박을 찾아보니까 타박이 되게 많아 그니까 지금 담배판매점이야 네 여기 서있다 응 저기 물어볼까 안녕하세요. 제가 물어볼까요? 네.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? 아니요. 아니요. 감사합니다. 쟤네 몰라. 쟤네 몰라. 게임 판매냐? 어 저거 많이 떨어지는데? 어 저 앞에 간다. 갔어 방금. 어디 어디? 저기 있었어. R팀 있었어 저기. 찾았지? 뭐야? 저기로 왜 도망가. 아니 아니 아니. 어 거쳐봐. 왜 그러지? 뭐 올렸어? 올렸어. 올렸다고? 어 뭐야. 엄청나봐. 뭐야. 뭐야. 아 뭐야. 허범이 어딨어. 야 바로 앞이었어 바로 앞. 아 진짜. 오케이. 야 그 다음에 이끄쳐야. 옆에 이끄쳐야. 올렸어 올렸어. 어 아이야. 저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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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간다. 다 다운 벌렁. 다 왔다. 다 왔다. 어 잠깐만. 이게 뭐야. 옷 다 올렸어야 돼. 어. 저 새끼 저 새끼. 저 새끼 저 새끼.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.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. 어. 인사 인사. 아 아 맞는 거 같아. 저거 배경 나오게. 이것도 나오게. 하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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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하나. 하나. 이겼다. 은우 pant. 은우 pant. 유イ. 야 이금방이었어 자꾸 전화해 맞아? 맞아? 한 번쯤 죽어봤자 감차 왜? 나 감차 맞으러 보르도 온 줄 알아? 어제 황희조한테 맞은 데가 어디에요? 왼쪽이니까 오른쪽으로 클로징 바로 이걸로 하자 황희조 때마 나 슬로우 못떠는데 슬로우 못떠데 왜 때렸어? 나 슬로우 못떠 나 슬로우 못떠 나 슬로우 못떠